안녕하세요. 원룸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정현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장감사에서 한노희 위원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대로 독성물질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그런 원천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피해자 대책과 구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감사에서 저는 정부에게 가습기 살균제 환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저는 전수조사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피해자들의 인간관계를 규명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줄 것을 촉구를 했고 그리고 현재 1250억에 달하는 피해자 구제기금이 105억 정도 10%도 못하는 금액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위험적인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감사에서 환경부에서는 피해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현재 미진하게 지급되고 있는 피해자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도록 한 가장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책임이 있는 SK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SK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오늘 국장감사에서 환경부에서 답변을 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는 SK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국장감사에서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보의 대책을 촉구하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원론 공급을 하여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시킨 SK에 대한 책임을 입는 그런 기자회견을 기회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은 SK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그리고 가족분들을 대표해서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옥시 제품과 달리 SK 제품이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에 인과관계가 교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정부의 피해 구제와 그리고 SK로부터의 피해 대책을 사각지대에 놓여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그런 피해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SK에 대한 강력한 책임 촉구와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SK 디스커브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현재 환경노동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SK 디스커브리 책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SK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SK는 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국감장에서 최초로 제기한 2011년부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에 나선 옥시와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SK는 동물 실험에서 인과관계가 입성되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SK의 가습기 살균제에도 독성이 있고 인체에 피해를 낸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과 상관없이 인체에 이미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SK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합니다. SK는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직접 제조해서 팔고 다른 회사에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원천적인 당사자인 것입니다. 환경부도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SK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 인정한 만큼 기업도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SK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피해자 여러분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피해 구제와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SK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질 때까지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SK에게 계속적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SK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이런 해결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박영숙 남편 내는 김태료입니다. 저희 집사람인 경우에는 지금 피해가 13%뿐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현재로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얼마만큼 살려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SK에서 제조하고 배경 이마트 배경에서 이마트 PV 상품으로 만들어 쓴 상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SK는 이 피해자들한테 지금 죽어가는 우리 피해자들한테 SK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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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는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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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즉시 형사처벌과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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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폐선물로 사망하셨고요. 옥취하고 애경 가스키메이트 혼합사망하셨고 저는 가족 피해자고요. 애경 단독 사용자입니다. 가스키 살균제 참사 원융인 SK케미칼 지금의 SK 디스커버리는 모든 가스키 살균제에 모든 제품의 원료물질 제조사입니다. 모든 가스키 살균제 제품의 단계 구분 없이 사망자와 피해자들에게 배상과 사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동안 정부가 미진한 역학조사로 사실상 SK의 제품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에 의해서 SK 제품과 가스키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어 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정부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SK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스키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술조사와 역학조사를 거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세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SK가 가스키 살균제 정부 내에서도 인과관계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SK가 가스키 살균제 원료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SK도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정부도 그리고 관련 기업도 보다 전형적으로 가스키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그런 사제를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적 책임 부담하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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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진 그런 분들입니다. 부디 정부와 그리고 관련 기업이 전향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대책 수리되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